일단 이쪽 보면서 저리시죠. 핸들도 안 배웠구나. 시간 많이 남으니까 느긋하게 해요. 운전은 이 핸들이 정말 중요해요 핸들 잘 얘기 들으세요 자 우리 아까 본인이 핸들 돌리는 방식으로 논 크로스법 이라 가지고 선을 크로스 하지 않고 미는 방법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보다 보면 운전이 좀 미숙한 분들이 많이 쓰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운전할 때 우리가 논 크로스법 아예 안 쓸 수는 없어요 상황에 따라서 쓸 때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카레이스 처럼 해야 되는게 좋겠죠 그죠? 핸들을 잡을 때 보통 이제 2종 같은 경우는 보통 9시 3시 이렇게 잡는데 1종 같은 경우는 약간 위에 잡아도 괜찮아요 구조상 그래요 약간 위에 잡으면 됩니다 약간 위에 잡은 상태에서 핸들을 돌립니다 돌릴 때 손가락은 안으로 말아 넣지 마시고요 바깥으로 빼서 잡으세요 이렇게 이렇게 거머진다는 느낌으로 꽉 잡는 게 아니라 거머지는 거 울퉁불퉁한 도로로 갈 땐 당연히 꽉 잡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울퉁불퉁한 도로 가는 게 아니니까 바깥으로 거머쥐시고 자 이 상태에서 내가 돌아갑니다 돌아가면 자 위에 오른쪽 손은 왼쪽으로 돌릴 거에요 오른쪽 위의 손은 12시로 갈 거에요 12시로 가는 순간 이 밑에 손은 이 팔이 꺼에요 그래서 돌릴 수가 없어요 배에 걸려서 필요가 없는 거에요 그리고 가면서 자 바튼 터치를 해주는 거에요 릴레이 선수처럼 자 바튼 터치를 하는데 이렇게 바튼 터치를 하느냐 이렇게 바튼 터치를 하느냐 차이는 커요 이만큼 하면 이만큼이 그냥 확 돌아가는 거에요 그죠 근데 나는 실제로 핸들을 돌렸을 때 이만큼만 돌리고 싶어요 반 바퀴만 자 보세요 자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해서 돌려버리면 1이 돼버리죠 근데 내가 여기서 12시를 잡고 이렇게 해버리면 반 바퀴가 되죠 내가 짧게 잡는 게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필요 없어요 그죠 그리고 이 손이 또 꼬이죠 꼬여요 그죠 이것도 여길 잡는 게 아니라 더 이상 안 돌릴 때 여기 잡는데 더 돌려야 될 것 같으면 여길 잡고 여기 잡고 12시 보세요 밀어주고 잡아주고 당겨주고 잡아주고 밀어주고 잡아주고 당겨주고 잡아주고 자 왼쪽에 항색선이 안보일 때 왼쪽 보세요 항색선이 안보일 때 이제 왼쪽 보시고 선을 타고 선 선 끝에 아니 돌려보세요 이렇게 사이드비를 타고 가는 거에요 자 배운 대로 핸들 배운 대로 지금은 또 밀고 있죠 그죠 습관이 돼버리면 안돼요 자 편하게 자 아직 항색선 보이죠 안보이면 자 왼쪽 보고 저기 왼쪽 보고 아니 돌리세요 그렇지 그렇지 계속 돌릴 필요 없어요 앞에 보시고 자 똑같이 똑같이 풀어봐요 똑같이 풀어봐요 풀 때도 똑같이 풀어봐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감았으면 다시 이렇게 하면 돼 계속 반복합니다 자 보이자 저쪽 선 왼쪽 보면서 자 돌립니다 그렇죠 선을 타고 가는 거야 무지고 돌려 하지 말고 이렇게 그죠 이제 앞에 보세요 앞에 노란색 들어오는 거 보이죠 들어오는 거 보고 그대로 똑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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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똑같이 다시 왼쪽 항색선 보고 가볍게 잡아야 편안해 가지고 논다 생각하고 아무것도 아니니까 자 왼쪽 보고 배우 그렇죠 그렇죠 하고 그렇죠 다시 원위치 네 그렇죠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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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이제 엑셀 좀 밟아 보시고 돌아가면 천천히 천천히 핸들이 빨라 천천히 그렇죠 더 필요하면 끊어 끊어 그렇게 꺾고 있지 말고 이걸 빼서 잡아주면 되잖아 그죠 끊는 게 좋아요 꺾고 있으면 힘들어 본인이 천천히 네 나중에 더 돌려야 되는데 못 돌린다고 자 왼쪽 보고 돌려요 그렇죠 천천히 빨라 그렇죠 손을 빼줘 오른손을 오른손을 빼줘야지 다음에 오른손을 빼 이렇게 꼬이는 손을 빼주세요 네 그리고 핸들 아직도 힘을 많이 주고 잡네 힘을 더 빼요 네 그냥 가지고 논다는 느낌으로 아무것도 아니니까 네 천천히 그렇죠 오 좋다 오 좋아 천천히 천천히 조금 더 빨랐다 그렇죠 천은 넘어갔을거에요 그렇죠 그렇죠 푸른거 잘했어요 다시 한번 왼쪽으로 천천히 기다려 그래서 필요 없으면 멈춰도세요 그렇죠 OK 앞에 보고 천천히 그렇죠 아주 잘했어요 엑셀 밟고 잘했어요 노란선 보면서 타고 갑니다 그렇죠 좀 더 돌리고 좀 더 노란선이 안보이면 빨리 돌려줘요 보이죠 이제 천천히 풀고 자 됐습니다 자 여기 흰선 돌립니다 여기 흰선 보이고 여기 더 돌려 그렇지 이제 들어오는거 보고 풀고 알겠죠? 알겠습니다